이게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그러니까 때론 진짜 아니 나는 진짜 그런 걸 되게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이제 뭐 직장생활이라는 건 맨날 본 사람만 보잖아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은 매일 다양한 사람들 만나잖아 근데 난 느꼈어 이게 물론 뉴스에도 막 사건 사고가 많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이 오히려 바닐로 대단하다고 느낄 때가 진짜 한두 번 느낄 때가 아니여 내가 아 왜냐면 하.. 아니 참 뭐라고 해야 되지? 그러니까 내가 얼마 전에 그 수도 거기 내가 사진 보자마자 고양이들 지금 자고 있는 거야? 어.. 딱 사진 보자마자 내가 그런데로 한두 번 가고 있는 게 아니잖아 어? 아.. 딱.. 와.. 근데 이거는 상생하게 여자들이 내가 이거는 뭐 남녀를 퍼마하는 게 아니라 아니 지금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 솔직히 내가 지금까지 내가 갔을 때 혼자 사는 집들 보면 여자들이 더 지져버렸어 어.. 전반적으로 어.. 아.. 처음인데 이번에 어디 갔을 때가 선입견지를 풍길 것 같아요 아.. 딱 느낌이 딱 와.. 현관문 딱 열자마자 딱.. 근데 사진 보내준 거 있잖아 너 갔다 오는데 딱 보자마자 그것만 봐도 거실이 어떤지가 뭐 여기 그냥 어.. 예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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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농담이 안 하고 진짜 아니.. 옷 입는 건 되게 깔끔하게 입고 나가 어.. 집 밖에 나갈 때는 엄청 깔끔해 여기.. 와.. 저기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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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한다고 하고 또 딱.. 예.. 좀 부탁드려요 문짝 놀랐는데 깜짝 놀랐잖아 아.. 그런.. 차변에 집이 좀 지저분해요 그런 얘기가.. 아니 아니야 딱.. 문짝 놀랐는데 현관에서부터 바로 어떻게 어디다 디디 하는지 모르겠어 와.. 쓰레기 이렇게 해가지고 막.. 와.. 너야 그때 이제 누수 할 때니까 이거를 막 치워야 뭐 누수 탐지 할 거 아니야 그렇죠.. 바닥에.. 뭐.. 할 수가 없어 진짜 치우다가 하.. 하.. 저거까지 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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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그런 일 좀 진짜 은근히 많아 어.. 이게.. 사실 그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병이거든 그쵸 병이야 그게.. 그러니까 옆에서 그 가족이 살면 그렇게는 안 할 거 아니야 그치? 그러니까 혼자 사니까 쓰읍.. 아니 그.. 일단은 그것도 일종의 병이라고 봐 그거 좀 그런 것도 누군가 옆에서 저희를 케어를 해줘야 돼 어.. 정민아 네? 겁나게 시원해 하하하하 겁나게 시원해 이거 아.. 남자는 남자는 이게 생명이잖아 왜 우리 어릴 때 어르신 때 그러잖아 어리.. 애기들 여름에 딱 빨개 끊고 거기 막 부채질해 주잖아 애기들 차에 넣는다 어.. 근데 근데 있잖아 나는 항상 샤워를 하고 나면 냉수 마찰을 해 어.. 냉수로 한번 싹 이렇게 해 어.. 그.. 그게 남자 몸에 좋거든 예.. 이건 항상 차갑게 주는 게 좋아 그래서 130m와 공직집 다면 고속도로 입구로 짱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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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. 짱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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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쪽에서 나오고? 예예. 아까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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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안전뽀이에요. 아. 어떻게 될까. 씨. 지금 여기 펄에 파묻혔잖아요. 와. 여기 꼈어요. 그치. 빼보자. 와. 미치겠다. 완전 파묻혔다. 가지도 못하고. 꼈네. 꼈지. 아. 어떻게 하네. 큰일 났다. 낀 거예요? 네. 아. 지금 당기고 있는데. 아. 안전 꼈네. 이게 당겨보면 안오잖아요. 뒤로. 지금 씨. 아. 후진. 네. 꼈어요. 와. 미치겠다. 큰일 났다 이거. 으악. 땡기곤 있거든요. 아. 이거 그래서 원래 저 주로 하나 매달고 들어갔어야 되는데. 아. 아. 앞으로도 안가요. 꿀 때문에. 아. 저 사이를. 어. 조금만. 조금만. 조금만 더. 앞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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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드가 낀 것 같아. 네. 안 나와요. 헤드가 꼈어. 아. 잠깐만요. 어. 됐다. 됐어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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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. 후진해요. 잠시만요. 얘 좀 빼고요. 여긴 애초에. 보안이. 세척을 하고 봐야 되는 상황이네. 안전이. 네. 뻘 때문에. 세척을 하고 봐야 되는 상황이야. 안전이. 이거 보세요. 근데 이렇게. 우아. 돼서它. 아. 야 ,이거나. 이어. 으아. shireof. 뽈이. 윤희이. 끈 뒤에더라. nobody discuss. OFF ta. 여기서 여기서. 여기서 여기서. 조금 궁금하고. 여기서 뭐. 거기서 일로 가는거. 이게. 아까 그 맨홀이에요? 여긴 여기서 여기 하나 있고 네네 네네 여기 하나 있거든요 여기 한번 여기 토사 멈췄다 했다 여긴 안 내려가요 여기서? 어 지금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서부터 저기가 어떻게 됐는지 보려고요 아 관이요? 이 밑에가 거의 꺼졌거든요 여기가 덜 흔들 decides 덜 흔들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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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흔 거꾸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? 일단은 올라가 왜냐면 꺾인 데가 있으니까 교차 검사를 해야 될 거예요 스티커가 있는 거예요? 네 스티커가 있는 거꾸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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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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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eligions. mast髭ils.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